자, 실제 문제가 잘 풀리면 되잖아요. 자, 보자고요. 2019년도 수능 9번 문제입니다. 볼게요. 밑줄 친 9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데 탕평비, 탕평비 속대전 맞죠? 탕평비와 속대전 누구예요? 영조네요. 영조 맞죠? 영조. 영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옳은 거 보자고요. 아직까지 설명을 제대로 안 했지만 균역법. 이거는 단독 문제로 잘 나오기 때문에 경제사에서 정리할 겁니다. 경제사에서. 그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 것은 뭐다? 이 균역법이 영조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정동행성 폐지하였답니다. 공민왕이었고 사신관제도 태조왕건이었고요. 통리기무아문. 요것은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1880년에 근대사회. 근대사회에서 배우는 것이고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이고요. 의습이 담로. 무령왕이었죠. 무령왕. 무령왕. 왕조 파견했다는 거. 정답은 1번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조 문제가 나왔을 때 아마 현 수능에서는 100% 아니 100%는 조금 하고 99.9% 균역법과 관련된 것을 많이 물을 겁니다. 알겠죠? 균역법. 균역법. 됐고.